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독교의 주일아침 역사순 통독성경 공부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1년 1독 통독성경 308일 요한복음 4장부터 314일 요한복음 19장까지 통독과 매일의 5가지 통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셨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을 붙들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성경을 통하여 공부하였던 부분을 좀 더 깊게 한 걸음 더 살펴보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더 깊게 가슴에 담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크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지난 시간이고 작년도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지나도 너무 지나서 2000년 전 지난 이야기입니다.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000년 전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현재에 굉장히 민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컬어 트렌드라 그러죠. 유행이라 그러죠. 현재 시점. 지난 날의 값이 없던 간에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참고는 하되 현재의 트렌드에 더 민감한 감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 자체가 언제적 이야기인 거니 쉽게 말하면 2000년 전 이야기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책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이 책을 공부함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가장 트렌드를 향해서 사는 인생들에 비해서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한 인생일까요? 당연히 더 총명하고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책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라는 건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지난 시간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이끌고 있으며 미래의 시간도 이 책이 이끌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믿기 위해서는 이 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 통독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의 성과가 높습니다. 가령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2500년 전 그 시대의 트렌드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있는 그게 트렌드였어요. 그 트렌드라는 얘기는 아수르 제국이 520년 동안 이끌고 있던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서쪽 지역인데 그 레반트 지역 전체에 대한 통치 경영 정책을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은 트렌드를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책이 예레미야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는 어떤 책을 썼는 거니 자신이 처해진 그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큰 흐름에서 보면 500년의 지난 역사 책을 썼습니다. 이게 열한기 상하서입니다. 500년의 긴 시간에 지난 날의 역사 책을 써서 다니엘 에스겔에게 책을 건네면서 우리의 이 상황은 트렌드에 맞춰 사는 상황이 아니라 지난 500년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공부하며 오늘 우리의 미래 이야기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스겔, 다니엘은 그런 예레미야를 통한 지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 하나니아 같은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용어로 따지면 멍청이 하나니아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멍청이도 있었지만 다니엘 에스겔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그 말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그 바뀐 상황에서 세상 트렌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된다고 열한기 상하세 500년의 그 역사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다니엘 에스겔은 더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연장선에서 지혜를 얻고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트렌드가 바뀌고 페르시아로 오잖아요. 페르시아로 오고 그 시대 상황에서 또 페르시아가 만드는 트렌드에 거기에 또 목매이지 않는 거기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전 예레미야가 큰 그림을 그렸던 500년의 지난 역사를 다시 한 번 단추해 보는 게 역대기 상하세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늦게 또 한 번의 열한기 상하세의 그 지난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그 책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시대라는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더 민감하는 책을 썼고 그렇게 살았고 이게 이제 구약성경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이제 언뜻 이 책을 공부할 때 열한기 상하서와 역대기 상하서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책이 열한기 상하서 역대기 상하서가 두 권이 있지 이런 면에서 언뜻 보면 고민스럽겠지만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 와우 놀랍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공부를 잘 정리해 두어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사부금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같은 시대를 네 번에 걸쳐서 왜 다루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테마가 누가를 하나로 묻고 그 다음에 요한 보금 같은 경우는 좀 뒤에 뒤에 마치 역대기 상하서가 좀 뒤에 쓰여져 있으면서 오히려 이제 더 묶어서 그 전체 이야기를 총괄해서 이해할 수 있듯이 요한 보금이 좀 늦게 쓰여졌다라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 이야기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 이야기에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졌는지를 좀 더 총괄적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요한 보금이다라는 이야기죠. 언뜻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신절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하시면서 이 책 덮어놓고도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꿈으로 또 뭔가 느낌으로 이끄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지 이단사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이끄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의 한 부분을 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쪽으로 막 해석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책은 즉 과거에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짧아지면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잘못 치우쳐 가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상력이 곁들여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묶어놓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책은 과거 기록의 책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대신 시작과 끝이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를 지난 기록을 샘플로 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또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 책은 살아 움직이는 책이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지난 이야기를 쓰면서 미래 이야기를 썼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서 미래 이야기를 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과거사 정리만이 아니고 미래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사는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건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모든 이야기까지 십자가에서 담아놨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새 원약 쉽게 말하면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으로 그렇게 기록해놨다. 따라서 비록 문자적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끝났지만 그 정확한 기록 기반 위에 새로운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영원히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 책이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지난 과거사의 기록에 멈춰진 책이 아니라 비록 문장 기록은 2000년 전에 끝났지만 이 기록 내용이 현재도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내용이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약속에 기난다. 기반을 둔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 약속이 무엇이냐. 사실 그 약 39권에서의 중요한 약속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의 결말로 끝을 맺으신다. 이게 이제 그 약성경의 오래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통치 미래가 시작된다라는 게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약속.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더 많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고 다섯 살 된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다. 기초 중에 기초요.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섯 가지 십자가를 통한 그 다섯 가지 새로운 약속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통치 범주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보금서와는 조금 더 깊게 요한이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실체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놀랍게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방법은 이제 살이 찢기고 피가 이렇게 다 쏟아지는 거라는 거죠. 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십자가형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보면 손과 발에 옷을 박아서 그 못 박힌 그 자리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피 흘리다 죽는 법은 없어요. 그냥 늙어서 죽으면 피가 멈추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다라는 얘기는 이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심장박동이 멈추면 여기서 펌프질을 하지 않으니까 피가 그대로 흐르다가 딱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여섯 시간 동안 심장은 계속 뛵니다. 뛰고 손과 발에 상처는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손, 발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이고 이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약성경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이 성춘시키신 거예요. 그 약속의 약속.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려면 살이 찢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 단번 제사다. 그리고 이 제사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죽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기 위해서 이걸 이제 송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책임지는 이 송량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만난,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인생들이 너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 아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분을 보내셔서 대신 모든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신다. 이게 대속 혹은 송량 이런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척이라는 말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탓하고 그럴 때 항상 자기 기준이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롭다는 거잖아요. 난 기도 더 했어. 난 예배 시간 더 잘 지켰어. 난 내 이익 조금 덜 챙겼어. 난 좀 진실해. 이런 상대적인 의로움을 기준으로 누구를 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의로운 척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 자체를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의로 끝났다면 예수 십자가는 우려와 상관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 거니 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 이 사실을 놀랍게도 이 사실 자체만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롭다함, 이건 떼려야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이 없으면 물론 시작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제사로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량과 대속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행동을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그래서 이걸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너희 몸이 성전, 성령의 전, 더 나아가 이제 교회,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인, 혹은 우리가 모인 곳을 교회, 그리스도인 이게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시작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구약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의 약속이고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께 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특권을 가지고 또 위대한 특권과 사명이 있는데 그게 이 사실을 알리는 지상명령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는 지상명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이제 생이 마감되면 이제 끝나는데 1차 끝나는데 1차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 예수 십자가 이후 그 다음 결국은 이 모든 역사 진행은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처럼 다시 재림하심으로 보이는 이 우리 시야에 드러나는 모든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종료된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들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더 완비된다. 완성된다. 이게 새로운 약속이란다. 놀랍게도 이 새로운 약속은 사실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약속 첫째는 그리스도인 둘째는 부활 영생 셋째는 지상명령 넷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 다섯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 책을 이 모든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이 기록을 우리는 눈으로 공부한다. 우리가 문자를 습득하는 이유는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믿기 위해서다. 이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어떻게 6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정부터 진행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곧 다음 주부터 공부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문자로 성경책에 담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독교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요절주의나 어느 한 권에 치우쳐서 결국 하나님의 전체 통치 이야기를 협소하게 만드는 권별주의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 이래 우리 주님 이슈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우리 주님의 새로운 약속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특권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일 이 놀라운 말씀에 기반하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놀라운 복된 주의일이 될 수 있도록 있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